으하하하하하 공룡맥하던 녀석들 오늘이야말로 너희들 마을을 산산조각 내어주지 카르노 자신 있겠지? 저한테만 맡겨주십시오 대장님 제가 이 앞마을부터 차근차근 무너뜨려 버리겠습니다 카르노 다이소워 고우 으하하하하하 역시 카르노야 너의 그 거대한 몸집으로 다 쓰러트려 버리거라 으하하하하 나 카르노에 거인화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으아 공룡이다 공룡 초거대 공룡이 나타났어 으하하하하 일단 이 크레인 녀석부터 쓰러트려 주겠어 으아 살려줘 친구들 으으 이럴수가 저 공룡한테 우리 마을이 전부 망가져버리겠어 요호 요호 잘한다 잘해 더 열심히 망가뜨려 보아라 다음은 이 자판기를 망가뜨려 볼까 으으 공룡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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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하하 다음번으로 저 나무들을 한번 쓰러트려 볼까 으으 나무나무나무를 쓰러트려 으하하하하 카르노 미션 컴플릿 좋아 그 정도면 아주 훌륭하다 카르노 이제 공룡맥카드 기지로 가보자꾸나 알겠습니다 대장님 공룡맥카드 녀석들도 저한테 맡겨주시죠 역시 카르노는 짱짱맨이라니깐 으하하하 저기 보이는군 공룡맥카드 녀석들 딜러포 티라노 이놈들 각오해라 으으 저기 있군 공룡맥카드 나 카르노가 강력함이 뭔지 알려주도록 하지 으으 티라노 저길 봐 엄청 커다란 공룡 한 마리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으하하하 카르노가 왔두다 이봐 너희들 목숨이 아깝다면 지금 당장 여길 떠나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전부 망가뜨려주지 이봐 무슨 소리야 여긴 무적의 공룡맥카드 기지라고 으으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 모양이군 각오해라 일단 기지부터 박살내주지 이봐 당장 그만둬 거긴 공룡친구들이 사는 곳이라고 일단 공격을 시작한 이상 멈추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지 으으 딜러포 안되겠어 우리도 변신하자 좋았어 우리도 아주 크게 변신해서 저 녀석이랑 싸우자구 이 녀석 너만 그렇게 크게 변신할 수 있는게 아니라고 으하하하 제법이구나 너희들 하지만 나한테는 더 강력한 것이 있지 카르노 다이니소어 고 으으 이건 뭐지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카드인데 이것이 바로 카르노 타우루스의 무적의 방어 혼 디펜스다 어떠한 공격도 다 막아내는 카르노의 초강력 기술이지 초강력인지 아닌지는 한번 볼까 어리석어 어리석다구 이 녀석 쓰러져라 쓰러져 으으 이럴 수가 공격이 전혀 통하지가 않아 으으 으하하하 역시 카르노는 최강의 공룡이군 훌륭해 아주 훌륭해 친구들 괜찮아 내가 왔으니까 이제 합동 공격을 하자구 으으 들이켜라 저 녀석은 너무 강해 일단 여기서 도망가라고 넌 또 어디서 나온 녀석이냐 이 녀석들처럼 되기 싫으면 얌전히 돌아가 나쁜 짓을 하는 녀석은 나 트리케라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구 트리케라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는 거야 저 녀석들 엄청 강하다고 공룡맥카드 3명이 모였으니까 삼두용으로 변신을 해서 물리치는 거지 무슨 꿍꿍인지 모르겠지만 뭘 하든 하지 말거라 그래 이렇게 기회를 줄 때 얌전히들 도망가라고 친구들 나쁜 짓을 보고 피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트리케라 변신 이것이 바로 트리케라 티라노 딜러포가 합체한 삼두용 모드 무엇이든 파괴하는 드래곤 스텝으로 널 올바르게 만들어주지 각오해라 카르노 오늘부로 너의 나쁜 짓도 끝이다 드래곤 스텝이다 받아라 에이 이거 뭐야 나보다 힘이 더 센 녀석이 있다니 어떠냐 카르노 이제 그만 나쁜 짓을 그만두라고 이럴수가 어째서 내가 지게 된 거지 머리가 너무 아파 이런 이런 일단 도망가자 친구들 정말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대마왕한테서 도망칠 수 있었어 정말 다행이야 나 카르노도 원래 착한 친구인데 대마왕 녀석이 마법을 걸었던 건가 봐 그럼 우리 힘을 합쳐서 꼭 그 대마왕 녀석을 물리치자고 좋았어 나 카르노도 친구들과 함께 그 대마왕 녀석을 반드시 물리쳐주지 으 이럴수가 카르노 저 녀석이 제정신으로 돌아오다니 분하지만 다음번에 또 두고 보자 안녕 우리는 스테고사우루스 군단 이제부터 여길 지나갈 수 있는 건 우리 스테고사우루스 형제들 뿐이다 맞아 맞아 이제부터 이 동네는 우리처럼 이렇게 등에 뿔이 삐죽삐죽 나와있는 스테고사우루스들의 것이라구 좋았어 그럼 이제부터 이 길로 아무도 다니지 못하게 커다란 바위로 한번 가로막아 볼까 우하하하하 좋아 아주 훌륭해 이렇게 막아 놓으면 그 누구도 지나갈 수 없을 거야 부릉부릉 스쿨버스 스쿨비가 친구들을 태우러 학교로 갑니다 부릉부릉 어? 누가 길이에다가 이런 바위를 가져다 놓은 거야? 이러면 자동차들이 지나갈 수가 없잖아 하하하 너는 스테고사우루스가 아니구나 여기는 우리처럼 등에 뿔이 나 있는 이런 스테고사우루스들만 지나갈 수가 있다구 그런 법이 어딨어 여긴 누구나 지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그리고 난 빨리 학교에도 가야되 하하하하하 으악 으악 스쿨비 앞에서 안가고 뭐하는 거야 다들 기다리고 있다고 맞아 나도 빨리 짐을 실으러 가야된다고 빨리 출발출발 하하하 으으 친구들 지금 저기 있는 공룡들 때문에 길이 막혔다고 스테고사우루스가 아니면 지나갈 수가 없대 으 어떡하지? 저 무시무시한 공룡들이 순순히 비켜줄 것 같지도 않아 비켜라 비켜! 누가 여기다 이런 바위를 놓아둔 거야? 터칠뻔 했잖아 으 그건 저 공룡들이 못 지나가게 하려고 일부러 막아둔 거래 으 이 나쁜 녀석들 지나가는 길을 방해하다니 이 페파피그가 이 바윗덩어리를 치워주겠어 부릉부릉 페파피그 자동차가 나가신다 이 녀석 감히 우리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다니 각오해라 으아 부릉